매주 월요일 코너 이윤호의 고전읽기에서 그간 이 프리드리히 니체를 두 번 다뤘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고 이 사람을 보라였습니다. 최소한 한 번은 더 다뤄야 하고 도덕의 계보학이라는 작품이 다음 순서여야 한다는 제안을 이윤호 선생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을 다룰 텐데 이윤호 선생이 안 나오십니다. 대신 이윤호 선생이 직접 추천한 니체를 얘기하기에는 특히 도덕의 계보학을 얘기하기에는 이분이 훨씬 낫다고 강추하신 분을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일시적인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윤호 선생이 다시 나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인문학자이자 대학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김동국 선생입니다. 국민TV 라디오 다른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계시죠. 김동국 선생을 모시고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김동국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윤호 선생님의 강추로 오늘 이 이리체의 도덕의 계보학을 특별히 맡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그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멋있어요. 아 네. 저 별명이 브로콜리인데요. 진짜 그래요. 연상이 되네요. 네. 턱수염도 멋있게 나 있고 네. 감사합니다. 그 인상 외모는 겉모습은 의외의 모습입니다. 네. 개성있고 멋있어서 저는 좋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인문학자이자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김동국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는데 괜찮은 적절한 소개였나요? 네. 저는 인문학자라고 소개를 해 주시니 고맙고요.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네. 니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니체 전공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더 있어 보이는 네. 선생님 이 밖에 본인에 대한 소개를 아주 간략하게 좀 해 주시죠. 일단 이거는 제가 한 번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 국민TV 라디오 다른 방송인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에 한 주에 한 번씩 나오고 계시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본인에 대한 얘기를 짤막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본인 소개라고 할 것이 특별하게 없어가지고요. 저는 생각해보면 대학에 들어와서 계속 학부부터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해서 사실은 쭉 학교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상 물림 책상 물림 네. 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예술하고 철학 중심으로 좀 가르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전공이 이제 미학하고 철학이라서요. 예술 혹은 뭐 철학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요. 아. 네. 굉장히 어려운 곳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말만 어렵지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개를 잘 들었고요. 소개는 뭐 이쯤 듣는 걸로 하고 네. 아시겠지만은 저희 이 방송이 네. 지금 참여하고 계신 우리 방송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윤호 선생님하고 네. 그 짜라투스트라하고 네. 이 사람을 보라. 네. 이렇게 한 번씩 한 회씩 다루어 봤어요. 네.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도덕의 계보학은 최소한 이거 정도는 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나오시게 됐습니다. 도덕의 계보학 니체의 말년에 그 아주 중요한 작품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죠. 네. 도덕의 계보학 어떤 저술인지 일단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 니체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890년 1900년에 죽었는데요. 네. 1890년에 이제 토리노에서 광장에서 이제 정신이 완전히 붕괴돼서 소위 이제 멘탈 붕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한 10년 동안을 정신병 상태로 지내거든요. 네. 그러다 죽는데 이 도덕의 계보는 1887년에 쓰여진 책이에요. 정신이 완전히 붕괴하기 3년 전이고 이제 니체의 후기 사상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어쨌든 니체의 가장 중요한 책이긴 한데 도덕의 계보는 이제 말년에 이르러서 이제 니체가 도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네. 어떻게 보면 니체가 이제 평생 몰두해왔던 주제를 그 이전에 다른 책들은 니체가 이제 워낙에 비유도 많이 쓰고 은유도 많이 쓰고 표현도 시적이고 이래서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건 산문 형태로 글이 쓰여졌거든요. 좀 더 직설적이겠네요. 네. 직설적이고 설명들도 니체의 다른 글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친절하고요. 물론 어렵죠. 어렵긴 한데 다른 글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친절하고 그래서 도덕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선하다는 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고 악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혹은 양심이라는 게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챕터들의 제목이 그러니까 소 주제들이 아예 선과 악 네. 좋음과 나쁨 네. 죄 양심 금욕 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좀 니체 치고는 상당히 명쾌한 방식이에요. 명쾌하다고도 할 수 있을 거고 제가 받은 인상은 굉장히 적나라하고 공격적인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 저는 이제 이 도덕의 계보가 부재가 이제 하나의 논박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놓고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1부 2부 3부로 3개 이제 짧은 글로 나뉘는데 이를테면 이제 주로 여기서 공격하고 있는 대상은 이제 기독교 도덕이죠. 기독교 도덕 혹은 뭐 도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네. 그래서 기성의 도덕 네.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됐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양심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네. 사실은 이제 니체는 이 책을 통해서 양심이라는 거 사실은 굉장히 나쁜 거다. 나쁜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네.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만 곁다리로 가서 흘러서 여쭐게요. 네. 이 도덕의 계보학이라고 책 제목은 소개가 되어 있던데 네. 또 어떤 저기 뭐 예를 들어 어떤 언론 같은 데서는 도덕의 계보 이렇게 적혀있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도 크게 무방한 건 상관없는 겁니까 뭐 계보학 계보 혹은 뭐 발생학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크게 뭐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도덕의 계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정확하지는 않나.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 다루는 게 도덕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생겨났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발생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 뭐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군요. 뭐 이제 학자들마다 그런 걸 갖고 이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싸우기도 하는데 사실은 뭐 의미상으로 볼 때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있는 질문일 수는 있어도 그냥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니체의 책을 읽고 이해하는 데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잠깐 세웠다가 돌아왔고요. 제가 이렇게 던져보겠습니다. 얘기를 열어주시기 쉽게 네. 이런 평가 있더군요. 니체는 종래의 노예 도덕을 주인 도덕으로 대체시키려는 도덕의 혁명가다. 네. 그 표현이 뭐 적절할 것 같네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이제 그 세 개의 논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책에서 니체가 던지는 메시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라서요. 니체가 이제 도덕을 주인 도덕하고 노예 도덕으로 구분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주인 도덕은 주인 스스로가 이제 정하는 도덕이죠. 주인은 다른 사람이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니까 내가 맞다고 그러면 그게 맞는 것이 되는 거지만 노예는 사실은 자기 도덕이 없어요. 언제나 남을 신경 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주인이 좋아할까 싫어할까를 신경 쓰는. 그래서 노예들이 가진 도덕인데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기독교나 혹은 우리가 이제 도덕을 통해서 쭉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노예 도덕이었 다는 거죠. 언제나 이제 주변에 평판을 신경 쓴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힘이 없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는 도덕. 눈치의 규범.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글의 제목이 이제 선과 악 좋음과 나쁨 혹은 우아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흔히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거 좋다는 거 하고 착하다는 거 하고는 좀 다르다. 이게 영어로 쓰면 이제 둘 다 굿 이긴 한데 좋은 것과 착한 건 좀 다르죠. 니체는 이제 이 착함에 대해서 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니체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면 니체가 이제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도덕이라는 게 어디서 생겼냐라고 얘기를 할 때 기독교가 이제 그 이전에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가지고 있던 어떤 주인 도덕을 뒤집어 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 이제 그리스나 로마 시기 특히 니체는 그리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시절에 좋은 건 말 그대로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건강한 것 튼튼한 것 힘센 것 이를테면 뭐 혹은 외모가 굉장히 잘생긴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거죠. 누가 봐도 좋은 것. 그리고 나쁜 것은 허약하고 병들고 약하고 비겁하고 가난하고 뭐 이런 것들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나쁜 거죠. 아주 명쾌하죠. 이제 좋은가 나쁨이라는 게 명쾌한데 기독교 도덕은 이걸 이제 뒤집어 놔요.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뭐 예를 들면 가난하고 병든 자 나에게 오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건강하고 튼튼하고 힘 있고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약하고 어떻게 보면 뭐 비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좋은 것들은 이 기독교 도덕에 들어와서는 아주 나쁜 게 되고 그 이전에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오히려 좋은 게 되죠. 완전히 전복이 되는 거죠. 네. 완전히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체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노예 도덕의 승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기독교 도덕관념을 가지게 됐냐. 당시에 이제 유태인들 혹은 이제 유대교들을 믿는 이 사람들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아주 허약한 존재들이죠. 자신들의 신을 이제 뭐 떳떳하게 성기지도 못하고 차별받고 허약하고 이 약한 사람들이 이제 제가 볼 때 약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네. 이제 싸움 할 때도 그렇지만 약한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두고 보자. 너 나중에 혼난다. 가만 안 둘 거야. 네. 이거는 사실은 약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거든요. 지금 당장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유대교 이 기독교 유대인들의 도덕이라는 게 바로 이렇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이길 수 없으니까 언제나 신을 부르는 거죠. 지금 현세에서는 내가 약하고 가난하고 허약하지만 너 나중에 천국 가거나 신의 심판이 오면 너 혼난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니체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겁한 자들의 자기 위안 비겁한 자들의 정신 승리법 같은 것들이죠. 니체가 그렇게 그 약자들을 몰아치는 사람이었습니까 네. 니체는 이를테면 니체는 니체 철학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이 사람 좀 심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싸운다라고 할 때 한 사람이 나머지 한 사람을 가혹하게 대하거나 때린다거나 이렇게 할 때 니체는 이를테면 우리는 모두 맞는 사람이 아니라 때리는 사람을 욕하죠. 너는 왜 그렇게 때리냐 약한 애들을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혹은 최소한 인간답게 폭력을 쓰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니체는 약한 사람들을 항상 공격해요. 왜 바보같이 막고 있냐 니가 맞는 건 힘이 없어서다. 그럼 니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힘을 길러라. 그리고 지금 당장 싸우거나. 그래서 니체는 언제나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 약자의 편이 아니라 강자의 편을 드는 거죠. 그리고 그 약자들이 정신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비난을 해요. 이 약자들이라는 니체가 얘기할 때 이 약자들은 항상 자기가 이기지 못하니까 약자들이 쓰는 방법이 제가 정신 승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맞았지만 사실은 착한 나는 쟤를 때리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긴 거다. 내가 이긴 거다. 너는 사람을 폭력적으로 때리고 어떻게 너는 그렇게 악한 인간이냐. 넌 나쁘다.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착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고 있는 거고 착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불편함을 겪거나 불리함을 겪는 거지만 너는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노예들의 정신 승리법 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 도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니체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더 강해진다. 인간이 더 강해진다는 건 뭐냐 혹은 인간이 더 나아진다는 건 더 강해지고 새로워지고 자신의 현재 상태에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을 니체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주인은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세상에 아무리 자기를 욕해도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노예들은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의 이 불우한 처지나 약한 처지를 타인에게 전가한다는 거죠. 나는 착한데 세상이 나쁘기 때문에. 나는 착한데 니가 나쁘기 때문에. 너무 잔악하잖아요. 세상엔 약자가 더 많을 텐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치면 굉장히 야속한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해석상의 반전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니체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러면 니체는 결국 약육강식의 논리를 긍정하는 것이냐.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니체가 예를 들어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게 왜 잘못이냐. 그건 당연한 거다. 사자는 힘이 있고 토끼는 힘이 없고 그게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토끼가 사자한테 나 잡아먹으면 너 나쁜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니체가 이 현실을 보는 시선이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부조리가 있죠. 강자에 의한 약자에 대한 억압 같은 것들이 있죠. 그것 자체를 니체가 좋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걸 좋다고 보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있으니까 강자는 약자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지. 억압할 수밖에 없지. 괴롭힐 수밖에 없지라고 얘기하면 이건 기존의 강자의 편을 드는 철학도 아닌 뭐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럼 니체에게 있어서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거냐인 거죠. 그러면 기존의 기독교나 도덕주의자들이 했던 것들은 강자에게 계속해서 그건 올바른 게 아니야. 그건 선한 행동이 아니야라고 도덕적으로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니체가 볼 때는 그런 방식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먹힌다. 안 먹힌다는 거죠. 왜냐하면 강자는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약자가 도덕적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일을 멈추고 스스로 힘을 키우는 것. 그래야지만 강자하고 이렇게 대항하거나 맞서거나 할 수 있다. 니체가 얘기하는 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니체의 핵심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제안 이런 메시지도 있는 겁니까 그럼 힘을 모아라. 힘을 길러라라는 건 그런 해석도 가능할까요. 그렇게 보자면 그렇게 본다면 다소 조금 뭐랄까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어떤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니체의 글이에 워낙에 층층이 쌓여져 있어서 의도가 몇 겹을 들여다봐야 니체의 진짜 의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힘을 키워라라는 말도 맞긴 해요. 힘을 키우라는 말도 맞긴 한데 힘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미래를 도모하는 일이잖아요. 모으는 것도 그렇고요. 힘을 모으는 것도 그렇고요. 모으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이미 현재의 패배를 시인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는 흔히 강자하고 약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죠. 덩치 큰 사람과 덩치 약한 사람이 싸우면 제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거야. 그런데 니체 식으로 얘기하면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거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의 대결은 결판이 나기 전에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약자들은 이미 겁에 질려 있다는 거예요. 겁에 질려 있어서 싸우기를 멈추고 내가 힘을 나중에 도모해야지. 그런데 그런 순간은 오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강자는 여전히 강하고 만약에 한 번 그렇게 싸움에 진 상태라면 약자는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쫄지 말라는 건가요 그러면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는 있겠네요. 이게 무슨 쫄지 말고 덤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제 니체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니체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니체에게서 강함은 남을 억누르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보통 하시는데 그런데 니체에게서 강함이라는 건 남을 억누르는 게 강함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니체에게서 강함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 새로워질 수 있는 것 혹은 주변 사람들의 어떤 비난이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무관하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이제 니체에게서 강함 이거든요. 용기와도 연결되는. 뭐 그것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도덕의 계보가 결국은 보여주는 건 우리가 어떤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굉장히 좋은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인간을 얼마나 왜소하고 약하게 만들었는가. 또한 소외시키겠고요. 네.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를테면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선하고자 하고 상대가 악한데 예를 들면 내가 선하고자 한다면 이 악한 상대를 이긴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니체가 뭐 그래서 너도 나쁜 짓 해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걸 모두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 자체가 너는 악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억압하는 거야라는 건 결국은 내 힘이 없다는 거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일종의 원한으로 갚는 거죠. 니체 이제 원한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노예 도덕은 원한 감정에서 생긴 도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니체가 이런 도덕의 계보를 통해서 결국 도덕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니체는 도덕이라는 게 인간을 계속 약하게 만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외시키고 혹은 비겁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날에는 그런 약한 인간들 니체가 살았던 19세기가 이런 약한 인간들이 독의사에 그득하다. 그래서 니체가 실제로 그런 약한 개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누군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이 사람들이 거기로 옹통 몰려서 그 약한 인간들이 거기로 옹통 몰려서 마치 전체주의 같은 것들이 증장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니체의 진단을 적용하면 이제 나치가 왜 나타났는지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사회과학적인 대입도 가능해지는 거네요.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니체가 이 힘이라든가 강함을 긍정하는 것처럼 보여서 마치 히틀러랑 별반 다르지 않은 그리고 실제로 나치들도 그렇게 착각했거든요. 니체가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나치나 히틀러 총통의 뜻이다. 그것과 일치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니체는 이걸 철저하게 거부했죠. 왜냐하면 한 지도자나 혹은 한 어떤 그런 종교와도 같은 이런 정치 세력이 나타나서 한 국가를 전체주의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은 개인이 저항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힘없는 개인들이 네.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를 마지막에 이렇게 주시네요. 그래서 니체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히틀러가 뭐가 잘못이냐. 걔는 사람들을 자기 힘대로 끌고 간 게 물론 히틀러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정작 잘못한 건 니체는 그런 사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작 잘못된 것은 쫓아간 니들이 문제다. 그리고 여전히 그 일 이후에도 히틀러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히틀러가 나쁜 놈이었고 그놈이 미친 놈이었고 나치가 나쁜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는 그저 약한 고선한 독일 국민이었을 뿐이다. 니체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가장 어떻게 보면 비겁하고 사악한 무리들이 하는 말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보를 위한 아주 시니컬한 자기성찰을 촉구하는 그런 사상 같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존 관념으로서의 도덕들에 대한 어떤 배격이랄까요 거부감 그러면서 저항을 가능케 하는 동인이 되는 네.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동인이 되는데 좀 따뜻하게 되어주는 건 아니고 따뜻하지 않아요. 니체는 따뜻함이 전혀 없어요. 차갑고 아주 냉정하게 네. 차갑고 냉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니체를 이렇게 입다 보면 정말 옷이 다 벗겨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무지하게 시크한 남자인가요 뭐 나쁜 남자 정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주 간략하게 홍보 좀 하시죠 이 홍보를 안 해주셔도 된다고 하셨지만 제가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홍대 근처 가톨릭 청년회관 다들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3월 26일부터 오는 26일부터 10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니체의 짜라투스트라 읽기 강연을 하시죠 네. 10주간이고 조금 긴데요 네. 전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한 30주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짧게 짧게 하는 거 말고 좀 길게 같이 책을 좀 찬찬히 읽어가면서 네.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제 10주씩 3번에 끊어서 가기로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홍대 근처 가톨릭 청년회관. 강연에 관한 정보 알아보시려면 네이버에서 이문회우라는 카페 검색해서 정보 얻으시면 됩니다. 이문회우라는 카페입니다. 맞죠 선생님? 네. 네. 지금 아마 많이들 신청하고 계실 거예요. 분위기 좋다고 하니까 빨리 한 번들 알아보시죠. 이문회우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월 17일에 30분 책읽기가 소개한 책은 니체의 도덕의 계부화학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